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권 확보 등을 외치면서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맹렬하게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 해체 작업이 검찰 무력화 작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나 여당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대다수 시민들은 결국 장기 집권을 확보하고 권력 비리 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검찰 해체가 곧바로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실행에 옮겨져 왔다 이렇게 대다수 시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액맨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그가 행한 수많은 그런 믿을 수 없는 발언 가운데 하나로 이번 발언도 포함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통제와 개입과 간섭은 어느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다행히 비슷한 그런 정권이 권력을 재창출할 수가 있으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권력의 교체가 되게 되면 전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법농단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이자 해당 당사자들을 옥죄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14개월 만에 열린 오고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에 대한 첫 정식 재판입니다. 6월 1일 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고돈 씨가 성범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했는데도 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무려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이미 1심에 이어서 항소심 판결까지 갔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오고돈 성범죄 은폐와 수사 및 재판 지연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선거농단 사건이자 사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권이 다시 권력을 쥐게 돼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으면 그들에겐 행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운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중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법농단 케이스로 손에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고돈 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투표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그런 사실을 은폐했고 여당이 승리를 거두는 이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속인 것에 해당하고 선거결과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해당 관계자들은 사안과 관련해서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4년째 지연되고 있는 울산선거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 청와대 공작과 관련된 그런 재판입니다. 정권의 불리한 재판이 이유없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특징이지만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서 김미리 판사가 같은 법원에 4년간 적을 두고 울산선거 공작 재판을 계속해서 막아온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데만 무려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사법농단 경우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윤미향 재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인 윤미향 국회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이용한 사건도 검찰이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정식 재판이 단 한 자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문 대통령의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것으로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이 해산돈 555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데 불구하고 이것이 또다시 정식으로 재판에 오르는 데서는 1년이나 걸렸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4.15 총선 관련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은 무려 1년 2개월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마무리되어야 될 선거법 위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완전히 해체해버렸기 때문에 본재판이 단 한 번 열리고 126건 가운데 단 한 건에 대해서 단 한 번의 본재판이 열리고 다시 무기한 연기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들의 출근길과 퇴근길에는 해당 관계자들이 재판속계와 재금표를 요구하는 시위와 그리고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결과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금표를 요구한 사람은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갑구에서 정유섭 의원이 단 26표 차이로 승리했기 때문에 국민의당 후보인 문병호 후보가 재금표를 신청했고 그 재금표가 시행에 옮겨지는 데는 단 7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문병호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선거의 재금표 작업이 76일 만에 그렇게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76일 만에 재금표가 이루어져도록 한 원고는 대법관을 아내로 둔 분입니다. 문병호 후보의 아내가 민유숙 대법관입니다. 현재 민유숙 대법관은 민경욱 후보의 재금표를 담당하고 있고 또 재금표를 미루고 있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대법원 특수이부의 민유숙 대법관의 남편이 바로 문병호 그런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경욱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대법관의 아내를 둔 사람은 76일 만에 재금표를 하고 대법관을 아내를 두지 않은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1년 2개월씩이나 그렇게 재금표 작업을 미루고 있는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정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나라가 되어 있다. 이런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바로 쓰면 한국 민주주의가 바로 쓴다. 사법부가 바로 쓰면 한국 민주주의가 바로 쓴다는 말은 정말 그 문장 그대로 하면 당연히 옳은 말이지만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검찰이 바로 쓰면 한국 민주주의가 바로 쓴다는 것은 정말 보통 시민들에게는 공허한 말이 흔히자 한 걸음 더 나서 거짓말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모든 부분들이 비정상으로부터 정상을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이렇게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일 날 방송됐던 외들 저러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방송을 보고 이태양 부인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부정선거에 철저히 눈을 감을 때부터 그리고 3번이나 선거에 패한 이준석을 밀 때까지 물음표가 수만 개나 됩니다. 야당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 영상물은 이준석 열풍에 대한 그런 숨겨진 부분을 지적한 영상이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바람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한 ASC라는 분은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지만 영선이라는 점 그리고 정치적 경험의 부족 또 철세라는 그런 이미지 거친 이 분열적 태도 SNS에 잘난지 않은 태도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뚜렷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4.15 총선에서 여러 가지 그런 증거물들을 철두철미하게 외면하고 아주 초창기부터 단정적으로 자신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론을 내고 그것을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양반이 과연 진정 젊은이인가? 그러니까 육체적 나이를 떠나서 젊은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비판하는 꼰대라는 사람들, 꼰대와 달리 젊은이답다는 것은 바로 열린 태도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애시당초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 엘리트적인 그런 의식의 바탕을 두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것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저 양반보다 내가 오히려 육체적 나이는 많지만 더 젊은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연성이란 면에서 이태양 부인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our